아악! 아악! 나쁜 꿈을 꾸셨나봐요 주인님 어 인간들이 내 뒤에 쌍깔 꽂는 꿈 몸은 괜찮으신가요? 몸? 너 이 자식 해냈구나 너 날 알아봤어 그리고 주사도 놓고 주인님을 못 알아보는 건 로봇의 수치죠 무섭진 않았어? 로봇인데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아니 막 괴물 같진 않았고? 주인님이 어떤 모습이건 저한텐 주인님인걸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야 니가 그때 그 개보다 너 훨씬 낫다 너 날 알아본다는 건 상당한 능력이다 너 그거 막 자부심 가져도 돼 칭찬인데 왜 욕같지?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하하 그럼 저 등업 시켜주시는 건가요? 아유 당연하지 넌 오늘부로 이쁜이로 등업이다 무르기 엎깁니다 주인님 낙장 부립 허벅지 괜찮으세요? 야 꽂는 건 가능했는데 빼는 건 제 능력 바뀌었답니다 주인님 어깨에도 너 등업 취소야 에이 줬다 뺏는 건 매너가 아닙니다 주인님 그럼 이건 어? 이건 그런 매너고? 그 알러지가 엄청 심하군요 와 이게 이제 말도 돌리네 그 무슨 알러지입니까? 뭐 땅콩? 갑갑요? 계란? 비밀? 친구 사이의 비밀은 나빠요 정신 차려 너 지금 운영 모드야 친구 모두 원하세요? 아 친구 필요하시군요 지금 아 머리 뚜껑 열어서 회로 한번 손받으려고 해야겠다 아 그만 가 난 한숨 더 잘겠으니까 네 주인님 주인님 혹시 그 발등은 안 불편하세요? command 핫 가까이 ению Itís 감사합니다.